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2차를 함께 할 이영복입니다. 지금 2차에서는 토탈 두 과목 시험을 보죠. 그래서 1과목과 2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출제는 일단 단답형이 5문제 5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5개 5개 그래서 지금 서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어떤 중고등학생들 논술시험 보듯이 어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문맥 같은 것은 보지 않습니다. 조금 여러 개의 단어가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단어를 쓰는 거라면 서술형이라면 단어가 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과목에서 지금 우리 시험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합격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술형 이게 토탈 배점으로 보면 단답형이 약 25점 정도 그리고 서술형이 각 75점 정도 이런 정도의 배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술형에서 조금 많이 출제될 때는 계산 문제가 1과목에서 하나 정도 2과목에서 4개 정도 해서 계산이 두 과목을 합치면 한 100점 정도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목에서는 약 한 60점 정도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60점 이상이 계산 문제로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계산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계산 자체가 싫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계산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교재가 두껍고 또 양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꺼운 책을 요약 정리해서 외우셔야 될 것만 뽑아보면 내용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공부하시는 방법이 앞에서 외우고 적과전 정합위원 방식 외우고 정합위원 방식 외우고 특정위원 방식 외우고 앞에서 외우고 뒤에 또 나오면 또 외우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면 또 외우면서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 두꺼운 책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것들을 묶어버리고 그 품목에 그 보험에 특별한 내용들만 별도로 체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걸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공통되는 부분들을 묶는 작업들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의 계산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로 해서 공식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 많은 공식들 보면 구조가 다 비슷해요. 구조가 다 비슷하니까 비슷한 패턴을 정해놓으시고 몇 개 패턴 형태로 풀어가시면 공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의 구성을 보면 1과목은 1과목, 2과목 모두 다 어차피 보험의 약관 내용입니다. 전체가 보험의 약관의 내용들인데 1과목에서는 계약, 인수 관련 내용이고요. 2과목은 그래서 1과목에서 보험을 어떻게 계약하고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보상하는 제이라든가 보상하지 않는 제 그리고 인수 가능한 조건과 인수가 안 되는 인수 거절 요건들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수가 됐다면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이 과목에서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재해에 따라서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각각 사고 조사를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 사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피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고 그리고 지급될 보험금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구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1과목과 2과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계약 그리고 인수 사고 조사까지 어찌 보면 하나의 보험약관을 나눠놓은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작년 5회 같은 경우에는 1과목 따로 2과목 따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게 아니고 1과목과 2과목을 쭉 엮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벌써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구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파트별로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이다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인수 조건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고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되는 것까지 이렇게 한 줄로 보시는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나중에 혹시 1과목과 2과목이 엮어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해결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활자대로 교재에 있는 활자대로 그대로 단순함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면서 조금 요령을 부리지 않으면 실제 양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까지 준비해야 되는 기간은 짧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믿고 전반적인 우리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실제 우리 교재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